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죠 아멘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세상에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브간네사의 왕 치아에 있었던 적도 있고 또 바로의 치아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치아에서 권세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애굽에 있었지만 요셉은 칭찬을 받아서 총리가 되었죠 아멘 그런데 모세는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바로가 진노해서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읽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 크게 한번 따라주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왜 복종해야 되냐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냐 2절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아멘 그래서 함부로 권세를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자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제 김정은의 경호원인데 이제 탈주해서 남한으로 온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가면은 김정은 씨가 가면은 이 차가 여덟 대가 가는데 다 김정은처럼 똑같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경호원들이 이제 같이 만약에 벤츠가 여덟 대이면 여덟 대가 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호원들이 쭉 가는데 사람들이 김정은을 이렇게 보는데 3초 이상 보면 어떻게 되냐 이 경호원들이 총을 탁 겨눌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넷에 빵 쏴버린다 3초 이상 보면은 어떻게 하냐 그냥 총을 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겠어요 안 숙이겠어요 머리를 숙이죠 우리 성경에서 동일하게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머리를 숙여요 안 숙여요 모르는 얘기예요 모르드게니까 모르는 얘기인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머리를 숙이지 않잖아요 왜요? 왜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멜렉은 나의 대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대적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이나 총리, 대통령, 주지사, 시장 이런 모든 권세자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문맥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기도를 안 했습니까? 너희는 왕의 명령인데 아무도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왕에게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충돌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악한 왕이더라도 불이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과 충동되지 않는 거라면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성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발미암아 이 법령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에게 포상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살면 너무너무 좋은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지 행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부사를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제하는 게 아니라면 맞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벌써 맞았대요 벌써 맞았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계신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맞지라고 하면 또 만약에 맞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 안에서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도 식탁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시대를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대를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해야죠 기도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어떠하든 좋든 나쁘든 어떠한 환경이든 미국이 우리보다 형편이 나쁠 수도 있고 우리가 미국보다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것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사단을 대적하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을 사단을 대적해라 사단을 대적해라 대적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병사가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뛰어가면 그냥 바로 총 맞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을 정말 대적하려면 뭘 해야 되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평안을 매는 보금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특별히 이 보금의 신이 굉장히 중요한 보금의 신 사단을 대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금의 신이에요 보금의 신 이 신발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안에 있어야 되냐면 평안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 평안 우리 안에 무엇을 초청해야 되냐 평안을 초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환경이 바뀌지만 그 바뀌는 환경을 대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어 난 두려워요 그럴 때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사 화복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아멘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뜻이 떨어지지 않는 거면 죽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믿음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아멘 아니 딱 봤는데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땐 길이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안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막 나무가 막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있으니까 못 가요 그런데 벌목공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배버리면 거기가 그냥 나무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산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만들 수 있고 없고의 차는 힘의 능력이 차이인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길을 못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아멘 또 무엇을 말했어요?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능력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 크게 한번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멘 믿음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믿는 거예요 기적 기적 다윗이 자기가 물멧돌 잘 던진다고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물멧돌을 잘 던지니까 너한테 나간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람 내가 죽을 주인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믿어 사드락과 사드락과 메색과 아베누고가 그 풀묻불에서 뭘 믿는 거예요 날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그리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또 재정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아멘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제가 누워있는데도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We make a miracle worker Promise keep a rival to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화장실에 있는데도 샤워하는데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도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Promise keep a 미국에 프라미 스키퍼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그런데 이 단체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미국에서 붕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이 땅을 고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를 맨 처음에 들어갔는데 돌이 탁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써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들어가는데 저게 뭔가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저게 뭔가 근데 그 말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서 정말 불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거룩함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 그 거룩함은 누구에게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약속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멘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약속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냐 나에게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크게 한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 성전을 성전을 주님께서 짓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전을 짓겠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구원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이트 오브 다크니스 인 더 다크니스 이 네 개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빛이 빛을 키니까 빛이 환하잖아요 이 빛만 켜놓고 나머지 한번 다 불 꺼보실래요? 앞에 불만 켜놓고 한번 싹 닦아봐요 봐봐요 불을 여기 불을 줄여보세요 최대한 줄여보세요 최대한 줄여보세요 완전 줄였어요? 그러면은 조금씩 계속 완전히 줄여보세요 완전히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한번 켜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불을 조금씩 조금씩 켜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한번 불을 켜보세요 뒤에 불도 다 꺼보세요 뒤에 불도 다 끄고 완전 완전 세게 완전 세게 완전 세게 할렐루야 왜 그러냐 주님이 이 빛 빛이 작으면요 보이는 것도 작아 그런데 빛이 광명하면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줄이시고 나머지 다 켜주세요 빛 우리가 이 빛이 어떻게 생기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옆사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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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조그만 조그만 이 초를 보고 감사를 하면 달을 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달을 보고 감사하면 해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보고 감사하면 해보다도 밝은 빛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평안한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한 번 보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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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못 깨달을 게 있는데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옆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꾸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가요 그냥 감사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를 정말 표현하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ank you 한 다음에 For 고운 얘기예요 Thank you for your watching 당신이 내 프리젠테이션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당신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봐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회귀할 때도 하나씩 하나씩 가야잖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잘못해서 우리 사모님한테 미안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뭐가 미안한지를 제대로 맞춰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아니 아니 뭐가 미안한지 모르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죠 아 내가 활리지 말아야 되는데 욱해서 내가 투명스럽게 얘기했어 미안해 할렐루야 아멘 회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감사도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도 구체적으로 할 때 주님과 친해지는 것이고 회계도 구체적으로 할 때 친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막 했을 때 나쁜지 그런 것도 몰랐어요 혼자 하니까 퉁퉁거리든 뭐든 뭐 아무도 상관 안 하니까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확 이렇게 딱 하면은 우리 애가 왔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인상을 펴 웃어 아빠 제가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굴 이렇게 찌푸려지는 거야 아빠 아빠 인상을 펴 아빠 웃어야 돼 아빠가 웃어야 내가 기분이 좋아 아니 싸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어디 이렇게 앉아서 그냥 있는데 나는 인상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골몰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세밀해지면 세밀해질수록 우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맨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제가 목사님이 정말 되고 싶었어요 강사님들이 불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못하니까 주님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지혜를 줬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저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 일어난 기적으로 지금까지 언어를 습득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등학교 갔는데 영광이고 뭐고 나는 서울대야 무조건 서울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멀어져요 어떤 사람 보니까 서울대 경영학과를 갔는데 16시간을 하루에 공부했대요 16시간 자기 스톱워치를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 가고 그런 것 빼놓고 자기가 공부하고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16시간 그리고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 책마다 다 써놓고 이렇게 경영학과까지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여튼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게 느는데 전북대도 넣고 충남대도 넣고 총신대도 넣고 나세일 때도 원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나세일 때에서 제일 빨리 오라고 해서 가는데 네가 오면 자금을 준대요 하 자금 내 마음에는 나세일 때가 없었어요 다른 데에서 합격 통지서가 오겠지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그래서 나세일 때 갔는데 그래 나 세대라면 장학생이 되겠지 하 웬걸 내가 장학생인 줄 알았더니 동기놈 하나가 300점이 넘은 애가 걔가 들어왔어 갑자기 박현명이라고 박현명이라고 걔 하나 때문에 제가 장학생에서 떨어진 거예요 또 그때 300점이 이상이면 서울 아마 연고대는 갔을 것 같아요 그때 300점이면 근데 걔가 갑자기 나세일 때로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장학생이 못했어요 그나마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목회자 장학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다니는데 선배가 영어 시험을 컨닝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컨닝시켜주다가 걸려가지고 나만 혼나가지고 막 뭐라고 뭐라고 한 거야 아 난 이놈의 학교 못 다니겠다 좌퇴해야겠다 왜? 신학교에 갔지만 목회자가 되려고 갔지만 내가 목회자라는 사실 그런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소명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야 이 길이 내가 아닌 것 같아 잘못 써있는 것 같아 잘못 써있는 것 그래서 몸부림 치면서 이따가 또 군대 갔다 와서 정말 잊을 수 없는데 우이동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 제가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휴가를 세 개나 받았어요 휴가 날짜로 21일이 돼 20일이 포상휴가를 세 개나 받았어요 다 쓸 수가 없어서 한 개만 써서 왔는데 또 전역하기 전에 다쳐서 무릎이 부었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인데 성만찬을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인데 성만찬을 하는데 그 성만찬을 먹는데 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내 안에서 성만찬 피가 뜨거운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이따만 굵은데 이게 어디서 내 눈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 그 물이 막 확 내 이렇게 막 흐르는 거야 완전 그때 막 이모부랑 다 있는데 막 갑자기 막 창피해 얼굴을 막 들 수가 없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을 몸이 막 어떻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고 사람들은 막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난 눈물이 쏟아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 이제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집 정리도 하고 청수도 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하러 갔어요 전도사 사역하러 갔는데 아니 뭐 전도사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야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할 줄 하는 게 없다 할 줄 하는 게 없다 아니요 교회에서 뭐 별로 해본 게 없어 먹고 다 청년들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교회 청소하고 자동차 막 닦고 또 애들 나가서 전도하고 또 악기도 못 따르니까 악기 막 연습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기 김지에 내려와서 매영이 금식하고 있는 걸 봤는데 안부하려고 내려왔다가 홍정민 목사님이 만난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저한테 애기가 큰 거를 막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대 근데 그거를 듣는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을 정말 때렸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그냥 내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한 거예요 애들도 잘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고초 고초고등학교 앞에 가고 떡볶이 애들 사주고 기다리고 만나고 얘기하고 계속 시간 보내고 그런데 모여있지만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사람만 계속 모여있는 거기서 기도 금식 가면 기도 주님 주님의 방법대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참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길 원하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기 원하다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한다 아멘 아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시키는데 꼭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계속 시키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옆에 내가 그런 사람들 진짜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 옆에 할렐루야 아멘 왜 나의 고집을 깨는 거예요 나의 자만을 깨는 거예요 나의 그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걸 깨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도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막 우니까 견디기가 힘들어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순간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깨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지길 바랍니다 어떤 소리만 들으면 내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집어지는 내 속이 그때 안 뒤집어져야 하나님의 그것에 합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여보 여보는 핑계맹 같아 뭐가 핑계맹 자꾸 핑계를 대잖아 주여 제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사모가 그래요 여보 여보 설교는 꼭 여보에게 하는 얘기 같아 할렐루야 이 설교는 이모세 목사를 위한 설교 할렐루야 아멘 누구만 잘하면 되냐 이모세 목사만 잘하면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깨닫은 게 뭐냐 모자른 사람이다 능력이 부족한 인간이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다 잘났다 할렐루야 하다못해 우리 딸들도 나보다 난 것 같아 아까도 선영쌤이 청소기 갖고 왔어요 청소기 청소기 한다고 예의를 제가 청소기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문을 딱 막고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예서는 잡고 내려왔어요 예서 예서 손을 잡고 내려와서 청소기를 주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서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지 나왔으니까 안 올라와 그래서 예서 손을 잡고 이제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운동장을 돌아 운동장에 가니까 축구공들이 이렇게 놓여있더라고요 축구공을 빼앗고 놀고 그러다가 서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네 타러 갔어요 그네 타러 가서 그네 이렇게 밀어주는데 나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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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모들이 마음이 아플 때 아이들이 웃어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몰라요 아멘 그래서 이따가 보니까 예서 데리고 업고 오는데 수요일인 것도 까먹었어 밥을 먹고 있는데 미영사모가 여보 수요일에 가야죠 오늘 화요일이잖아 수요일 수요일에 가야죠 알렐루야 그런데 정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알렐루야 베리스 우유아 아멘 나의 하나님 그게 뭐냐 나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아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런데 빛이 비추는 거야 아멘 그것은 어디에 있어야 내 가슴 속에 타고 있어야 된다 가슴 속에 가슴 속에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길을 여신다 아멘 내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마음에 두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이 어두운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진리로 무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의로움으로 무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신을 신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팡패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어둠 속에 빛이 되신다 아멘 여우와 라파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우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우와 샴마 바로 여기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우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난 혼자가 아니에요 황광이라고 어떤 그 있어요 막 그러면서 누구는 누구는 백이 있으니까 막 그래 우리도 백 있어요 주님이 영원한 주님이 계셔요 하면서 그 얘기하다 영원한 주님 실제로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는 백이 있어요 그 백이 뭐냐 영원한 주님 아멘 영원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엔 백이 있습니다 산성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잊고 그리고 그것을 까먹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불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사라지지 않는 무엇인가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타올라와야 돼요 사라지잖아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어둠 속에 빛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미래도 함께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끝까지 그 손으로 붙잡고 성우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기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을 우리가 잘 부르고 안 부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일하신다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일하신다 주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네버 스탑 네버 스탑 네버 스탑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아멘 크게 한 번 해주세요 주님은 네버 스탑 네 멈추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결코 멈추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나의 건강을 치유하고 계세요 나의 재정을 해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크게 합시다 나의 문제는 다 주님 것입니다 나의 염려는 다 주님 것입니다 나의 빚은 다 주님 것입니다 나의 슬픔은 다 주님 것입니다 나의 죄는 다 주님 것입니다 나의 저주는 다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맡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 맡기면 고통스러워요 안 맡기면 슬퍼요 안 맡기면 걱정이 있어요 못하러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아멘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는 것을 듣고 아멘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